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어서 여권으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을 만난다고 하는데 화합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지 또 해석도 분분합니다. 두 분 맞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금천당협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입니다.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자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친윤 그러니까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또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진행해서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이제 24일날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용산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강성만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좋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요. 아주 좋은 징조죠. 추석 전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뒤로 김민전, 임요한 최고위원하고 또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추석 연휴도 끝났으니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 자리를 갖고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또 정부 여당은 한몸이다. 이런 어떤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또 민심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굉장히 입지가 더 좁아질 것 같은데요. 이미 추석 때 곳곳에서 민심들을 청취하는 작업들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의정갈등이 이게 이대로 가면 결국은 탈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운영의 동력이 다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갤럽 여론조사에서 2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더 버티게 해봤자 사실 득점 포인트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퇴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어쨌든 받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당 정치에 그대로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옥이 피우고 있고 본인이 지금 내세운 의정갈등에서 본인이 의료개혁이라는 어떤 본인의 성과 아젠다를 만들기 위한 레거시를 만들기 위한 이것들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 여론들을 이번에 국민의힘이 잘 전달해서 대통령을 좀 멈추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 민주당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자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이렇게 이관계를 쓰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은 민심을 받들어서 옳다. 대통령이 거짓부린다잖아요. 이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료개혁을 민주당은 반대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고. 다만 지금 수술 환자나 응급 환자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거짓말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의료계 사람들도 만나고 여야의정협의처에 참여해달라. 그리고 협의처에 참여하면 2025년 의대 증원도 거기서 또 자기는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협이나 전공의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 여당탑만 하기에는 저는 잘못된 그런 어떤 분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조건 백지화해라. 그러면 의료기획은 또 하지 말자 말입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 때도 의사들이 파업했어요. 간호사들이 더 고생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의 헌신에 존경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니까 의사들이 또 더 난리를 치고 결국 손 들었지 않아요? 또 그렇게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 해야 될 누군가 가야 될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야당도 협조를 하시고 야당도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성공해야 해야지 만약에 이걸 무조건 백지화하면 윤석열 정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좋은데 대한민국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깊은 고민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빨리 혼자 갈 거면 혼자 가시고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쯤 멈춰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도에 제주대 의대 그때 정원이 40명이었는데 그때 정원을 40명을 늘린 이후로 사실은 한 20몇 년 동안 의사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물론 지금 전남처럼 광역 단위에서 의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의사정원들을 좀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또 당정에 하나의 된 목소리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그게 300명일지 400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2천 명을 끌고 들어와 버리니까 국민도 당황스럽고 당 정도 하나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정운영의 방식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누구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숫자를 그냥 던져놓고 이게 지고지순한 어떤 목표치라고 몰아버리니까 못 따라가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한 대로 할 겁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한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린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20% 턱걸이에 걸려있는 지지율이 더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퇴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 부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또 여당 동반 추락이잖아요. 지지율이.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보수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 안 따르면 용산하고 여당에 기회 없을 거란 추석 여론 확인했다. 또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친한계에서는 지금 김 여사 등장시킬 때냐라고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4일 만찬때 정말 겉으로 잘 포장된 당장 통합 메시지가 나올 거냐. 여기에 퀘스천마크를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내심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은 국민 앞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본인이 전국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동훈 대표도 지금 자기 목소리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내면서 자기 존재를 부각하는 것은 어떤 차기 대권을 위한 꿈을 위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우리는 과거에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당은 정부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홍보를 하는 그런 어떤 기구 역할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정책에 대해서든 인사에 대해서든 국민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바로 24일 만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당의 목소리하고 대통령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민심에 부합하는가 오히려 민심 쪽으로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이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국회의 역할은 민심을 수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랑 싸운다는 것은 민심과 싸운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번 선거를 해야 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고 본인은 다음번 선거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개판일치든 말든. 그렇지만 국회는 정당은 그럴 수 없거든요. 매번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이 1비 하지 않겠다. 지지율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당직자들,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그 말 듣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론의 민심의 풍한계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누구보다도 여의도에 있는 분들, 정당에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20% 지지율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28%, 9% 하다가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바로 17%, 12%, 5% 바로 한 달 반 사이에 그렇게 급전직화를 했었는데 그런 정도의 민감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충분히 이걸 알고 있고 이게 24일 만차 한 번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위당정청에서 충분히 당정 간의 물밑조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과 만나서라도 원샷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답답할 거로 보여집니다. 저도 야당이지만 아, 직군요당의 대표가 뭘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데 저걸 쥐어봤고 쪼크 주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측은 진심도 좀 드는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은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령 실장은 제가 방금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설득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단식이라도 해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싸움을 붙인다고 보세요? 그럼요.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이관계를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민심 민심하는데 그러면은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민심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그러면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의료개혁을 하다가 포기했습니까? 좀 반문하고 싶어요. 민심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의료개혁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다 이렇게 단안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누군가 해야 될 길을 대통령이 여러 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미 2025년도 문제는 수시 모집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걸 또 뭐 백지화한다.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의대를 가고자 공부한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2026년도 정원을 논의하자는 한동훈 대표 생각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정원이 어떤 게 적정한지 의사협회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대안을 제시하재요. 과학적 검증을 안 됐다 하는데 검증을 한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해요. 천명이든 오백 명이든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만 잘못한다. 고집부린다. 그러면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연금개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민주당 말만 듣자. 이런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겠습니까? 아니 총선 앞두고 갑자기 느닷없이 2천 명을 끌고 들어오니 이게 2000공에서 2000을 따왔는지 사람들이 다 아연실색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과학적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과학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왜 2천 명이 필요한지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계속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맛을 아마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곳은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이번에서는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실 거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오류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이거 보건복지부하고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2천 명이라는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1500명 정도로 줄었어요. 또 사실. 과학적 검증을 했는데 왜 다시 또 500명이 주는 겁니까? 그건 의대 자체에서 정원을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한 거지 정부가 한 건 아니고요. 정부는 2천 명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아는 뭐예요? 몇 명이에요? 지금 민주당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3분의 1을 장악하는 당이 우리 아무 생각이 없다 우리는? 거짓만 부린다? 이런 태도가 과연? 아니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 300명일지 400명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공공의료분야에서 의료의 정원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 계기가 맞는지 아니면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그런 충분히 논의해봐야겠지만 의사정원들 늘려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들이 사실은 스무스하고 좀 부드러운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추진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1만 2천 명, 1만 3천 명이 그냥 이 병원을 떠나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 분들이 없어버리니까 의료체계가 다 무너져버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민주당도 같이 해보자고 하니 그러려면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합의의 지점들을 만들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게 20% 지지율 폭락도 문제지만 대구, 경북 지역 70대 이상 어찌 보면 강력한 보수 지지층인데 이게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놓고 여당 안에서도 말이 많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때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고 이거 대통령이 말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제발 좀 여사 좀 나다니지 말라고 해라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 저는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해야 될 얘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야당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야당이니까 자꾸 정부 여당을 공격해서 뭔가 반사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또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분도 무슨 계산인지 그런 얘기 하시는 이 내부의 문제가 문제인데 한번 뒤집어 봅시다. 옛날에도 추석 명절 앞두고 영부인들이 고아원도 가고 양노원도 가고 이렇게 부르시설을 찾는 것은 관례였어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슨 마포대교 가서 자살이 좋지 않다는 그런 캠페인성 행보를 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왜 모든 것을 국민 입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승전 김건희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야당의 전략에 왜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아니 영부인은 그러면 입도 닦고 기도 막고 눈도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 부인은? 저는 왜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 쪽에 가까운 몇 분들의 얘기지 당 전체의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지율이 꺼지는 상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꺼졌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8월 22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7에서 23%로 빠지고 그 주에 또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담화 의정개혁 그냥 힘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나서 지난 9월 5일 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터지면서 20%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는 나는 그냥 내 일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통치자인 것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최고 권력이 써야 되는 언어와 어떤 행보들을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 진짜 이 정도로도 뜨거운 맛을 못 봤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지난 2년 동안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씩 실체가 드러날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에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을 잘 보자 해서 대통령의 언어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같은 경우가 의료계획들을 추진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 거기는 연방법에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부속실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부속실장을 본인의 비서관처럼 부리면서 대통령이 해야 될 것들을 여사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좀 더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냐? 지난 2년 동안 봐왔던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터지게 되게 되면 여당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갑니다. 여권이 일종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 야당은 지금 강하게 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최해병특검법, 김건희 여사특검법 등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일이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여당이 필리버스트를 이제 택해왔는데 이번에는 안 했거든요. 시영수 문장은 이게 어떤 속내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게 방어하기에 좀 어렵다고 본 거죠. 방어하기에. 이게 결국 지난번에 법사위원들이 고생을 좀 하셨는데 다시 그분들한테 김건희 여사를 방어시키라고 그러면 아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임기안에 본인들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 국민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를 방어하기 쉽지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간 게 아닌가 그 전에 정보지에 돌았던 것은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의총에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걸 보아하니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었으나 내부에 반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걷어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성만 위원장님은 일부는 최근에 당 대통령 지지율 동반하라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른바 육탄 방어 김 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라는 해석도 하거든요. 방어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방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이 다수구석을 가지고 단독국회를 열어서 항상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필리버스터는 다만 국민 앞에 우리가 방어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나의 모양새에 불과한 것이지 애초에 방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더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결국 민주당의 전략은 얼토당토않는 이 문제를 자꾸 또 거론하면서 단독 처리 통과시키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라 거부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좀 초조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강경한 어떤 야당의 태도만 보이는가. 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심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10월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다가오고 있고 저는 이것이 하나의 큰 우리 정가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법체계 심판의 결과가 유죄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의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 야권의 대권 꿈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씨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사무실도 있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벌써 그런 사법 결과에 저는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민주당이 초조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더 강하게 여기를 붙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판단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민주당은 만약에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해서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해서 이 다음 단계로 나갈 겁니다. 지금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국정조사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안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게 앞으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국민적 여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증검다리들로 활용할 생각인데 이 과정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빙하들이 하나씩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건휘서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9개월 만인데 이게 국민 여론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의혹에다가 총성대회 의혹까지 이제 더해진 상황 아닙니까? 자 이제 김여사 모녀가 23억 원 이득을 봤다는 주가 조작 사건 방조 혐의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자 중에 한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을 때하고 지금 이 특검법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디올백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뭐 야당은 강력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과는 김건휘 여사가 이제는 저는 판단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조차도 풀기소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뭐 기소 대상은 아니다. 도덕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점도 저는 이제 김건휘 여사한테 맡겨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자꾸 뭣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뭣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딱 부러지는.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의 문제는 전에도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아주 오래전에 일이고 또 과거 이성윤 검찰에서도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일이고 또 지금도 공수처에서 다시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임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결과를 지켜보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아닙니까? 이런 거 하라고? 그런데 공수처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곧바로 이렇게 통과시키고 뭐 단행하겠다고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거예요. 공수처 왜 만드셨어요? 도대체 민주당? 저는 그거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공수처의 발표가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 또 그것이 대통령이 이미 밝힌 내용이에요. 공수처 결과가 부족하면 특검 수용하겠다고 이미 대통령도 발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도 거북권 행사는 필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민주당이 노리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검에서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묵혔는데 오죽했으면 그때 수사하는 과정에 검찰총장이 본인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를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지금 이제 판단을 해야죠. 공범들에 대해서도 사법적 재판이 판단이 내려진 상태인데 무죄면 무죄 그러니까 무혐이면 무혐이 아니면 혐의가 있으면 혐의 있다라고 검찰이 캐비넷 속에서 지금 놓아놓고 있을 거 버틸 일이 아니라 빨리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본시장을 다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이 중대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어떤 권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결환시키는 것은 그건 결혼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것들을 뭉개고 이것들을 뒤틀고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의 일이고 대통령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빨리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 나면 이제 이 국민들이 또 한 번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지지율이 27%에서 23% 꺼질 때 8월 22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지만 디올백이 나오면서 확 꺼졌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를 결정 내려주면 대통령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다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건희여서 본인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단정하십니까? 그거는 중앙지검에서 먼저 판단을 내려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치 지금 단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국민의 눈 높이로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손모 씨와 똑같은 전주의 역할을 하셨고 통장을 세 개나 주가 조작에 사용하도록 방조한 칼을 어떻게 보면 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중앙지검에서 빨리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역대 연구 중에 가장 핫한 인물이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심평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한때 멘토라고 했죠.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극히 청량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 정부 들어서 우리는 처음으로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사회를 가지를 갖게 되었다. 이거는 윤 정부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들 이런 건 결혼 전에 이 얘기고 디올팩 정도는 재임 중에 있었지만 그런데 너무 여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으로 야당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를 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승전, 김건희라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집이 세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저도 늘 얘기한 얘기지만 지금 권력형 부정부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 왜 수사 안 하냐고 지금 이런 여론의 압박이 있어요.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할 게 없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할 게 별로 없잖아요. 민주당이. 부인으로 다 화살을 쏟는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옛날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공격에서 재미를 보듯이 그런 지금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다수당의 입장에 하다. 우리 최 부원장님은 심평변호사 권력형 부정부패는 없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빙하는 움직입니다. 물 밑에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죠. 지금 상황에서 안 보여주십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리더십을 일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2년 반 되면 떠날 뿐이고 한동훈 대표는 대권의 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자기 시간을 가질 그런 어떤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일정적으로 끌고 가는 역할보다는. 그렇죠. 협조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언론 앞에서 마치 야당이 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하고 우리 최 부원장 말 맞다며 독대를 자주 요청하시든지 사전에 조율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지. 자꾸 무슨 민심이라는 검증되지도 않는 용어를 가지고 대통령이 고집부리는 것처럼 저는 민주당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가끔 웃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는 인기가 더 많아요. 지금까지 한 인기보다.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는 마땅한 자세고 그렇게 해야만이 한동훈에게도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정치가 참 생물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몸인 것처럼 보였는데 팔, 다리를 잘라내으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도 전개가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2016년 11월에 박근혜 당시 대표를 탈당하라고 요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에서 굉장한 정도의 대통령이 국면을 돌파 못하기 때문에 이걸 덜어내기 위한 다음을 목표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부랑 몸을 한 몸으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보수의 재구성을 통해서 정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갈 것인지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윤석열이라는 하나의 큰 배를 그냥 걷어버리는,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그거는 결국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누구랑 할 거냐, 국민과 할 거냐, 용산과 할 거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공천 개입 의혹, 이걸 좀 짧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개혁신당에서 폭로를 하면 비례대표를 준다 그랬다. 아니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김영선 의원하고. 이거는 어디까지가 사실관계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하고 싶겠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도 분석을 잘해야 돼요.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때 김영선 의원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죠. 그때 우리 당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가 공천 준 거예요. 그걸 언론에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나오셔서. 이준석 공천을 받았고, 김영선 의원가. 두 번째 총선에서 공천은요, 컷오프 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개혁신당에서 약간의 공작정치를 하려고 했지 않느냐. 중선 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5선을 한 국회의원이, 우리 당의 대표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이분이 처세가 잘못돼 있어요, 처신이. 국회에는 배지 달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 컷오프 되니까, 개혁신당 찾아가서 1번 달라, 2번 달라, 뭐 이런 것이 있다. 이준석 대표가 텔레기라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작파한 거 아닙니까? 김종인 또 찾아다니고, 김종인 공천심사위원장의 처신이 바른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끝난 걸 가지고 자꾸 무슨 공천 개입을 했으면 어떻게 컷오프가 됩니까? 이제 언론의 이름까지 공개됐으니까. 명태균 씨라는 분이 창원의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 혹은 브로커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김종인 대표도 잘 알고,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이분이 자꾸 대통령과 여사 이름을 지금 얘기를 하고, 2022년 6월 재선거 때도 김영선이 공천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걸 지시한 정황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명태균 씨가 지금 고소장을 제출했잖아요.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과 통화를 나눈 게 아니라, 본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과 통화를 나눴다라고,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 그 내역들을 좀 제출하다 보면, 김건희 여사와 도대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냐. 그리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기에,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추풍나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된 거냐. 이걸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뭔가 지금 이게 게이트로, 이렇게 계속 확전될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어떤 공천과 관련된 논의들을 했는지, 이것들이 앞으로 추가 취재를 통해서 나오든,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나오든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번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이른바 명문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게 만들어져서 다음 주에 양산으로 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강성관 위원장님, 저는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게 참 민주당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우리 우파 전정권 사람들을 1,000명씩 조사하고 600명씩 잡아갈 때는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남이 자기들의 이런 어떤 범죄 행위를 조사하면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하면 범죄도 다 민주화라고 그러고, 남이 하면 정의 실현도 다 독재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날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막가파식 정치죠, 막가파식. 국회에서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이 쪽수만 가지면 범죄도 다 맞고 덮을 수 있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또 검찰이 수사한다고 검찰 독재위원회,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 나라는 민주당만 있으면 되지, 검찰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국정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민주당 혼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무슨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막가파식 정치다. 자파는 무죄고, 우파는 다 유죄다. 이런 정치라고 봅니다. 민주당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지난달 8월 중순부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상하게 언론에 흘리면서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내각에서 근무했던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38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 대응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당에서 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해서 기구가 만들어진 거고요. 김영진 3선 의원이 위원장 맡으시고 윤건영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들이 좀 붙으셨는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흘려서 마치 딱지 붙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고 그런 문제 제기들을 좀 제도적인 어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을 좀 바로잡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이 또 직접 이렇게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기구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 탄핵에 이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수사검사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멈춘 건가요? 그게 이제 전제 부분이 빠지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탄핵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자꾸 이제 허위사실에 가까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로 계속하면 또 절차적으로 수사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들이 좀 저희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사실을 공포했다고 하는 부분이 5천만 원 뭐 이런 걸 얘기하나요? 멈춧돈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검찰에서 흘렸다 보는 거예요? 검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문다혜 씨가 에어비앤비 지난 30년 넘게 9억을 개조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이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뭐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자꾸 이제 흘리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범죄 행위로까지 가지 못하게끔 예방한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의 수사 행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세요. 그러려고 공수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하겠다. 이상민 장관부터 뭐 이정섭 검사도 탄핵하고 이제는 문재인 수사하면 그것도 그 검사도 탄핵하겠다. 이게 막가파식 정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범죄 혐의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뭐가 권력형 비리입니까? 아니 다 대통령 가족의 문제니까 권력형 비리죠. 뭐가 권력형 비리? 권력을 남용해서 뭔 비리를 저지르었습니까? 아니 성남시장 경기도시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일종의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문제도 권력형 비리고 문재인 정권의 가족 범죄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로 들어가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면 그냥 이걸 무슨 탄핵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민주당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사도 절제 있게 해야죠. 이게 조폭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하면 공수처에 그 검사를 고발하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벌어지면 그렇게 할 거고 수없이 탄핵을 해가지고 그리고 현직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종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득법 개정안도 지금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수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아주 절제된 과정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야지 아무데나 쑤셔대면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수사하면 곤란하다. 우리는 그 동안에 그런 문제 제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런 사안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 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영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더라도 걸맞는 혐의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는 좀 꼴집하다. 이게 아마 경상도 사투리로 좀 거시기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사범에 가까운 행위도 많은데 그런 건 다 묻어버리고 딸래 도와준 행위를 콕 집어 수사하는 거는 수사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홍준표 시장의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원 문제라든가 무슨 판문점에서 USB 건넨 문제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살로 모은 문제 울산 시장의 문재인 청와대 개입한 문제 이런 비리들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은 건들지 않고 작은 거 돈 5천만 원 건드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오히려 우파의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다. 큰 것도 많은데 문재인을 들여다보려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뜻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만둬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쟤들 세게 해라 하려면 세게 하려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야죠. 아니 전주지검장 하시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시면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오해되고 고개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자체는 뭐 제3자 뇌물이든 뇌물이든 걸 수 있으면 빨리 기소하시고 걸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꾸 퇴임 이후에 벌어진 일들까지도 이걸 뭉쳐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있는 것처럼 연기만 피우는 이런 식의 수사 전략은 이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떳떳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혐의 사실이 있다고 하면 기소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하나 있었고 또 위중교사 결심도 30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에 적어도 두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중교사 사건하고 선거법 사건 이게 두 개인데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여기 1심이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나 또 의원직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 충격이 아마 민주당 내부 상당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뭐 미밀하게 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1심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하는 문제는 또 아니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관련돼서 대북까지 가서 이겼던 경험도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투어야 될 대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 내에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다시 대표로 만들고 그런 흔험들이 있어서 이 대우가 흔들릴 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님의 1심 판결이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걸로 봅니다. 하나의 전원점이 될 걸로 우리 최부원장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급격히 흔들리지는 않겠죠. 일극체제인데 다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래가지고 다음 대권에 나올 수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경쟁자인 아까 얘기했던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또 김경수 씨 이런 분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전에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해 주신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를 신삼김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결국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4기 민주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쟁투가 벌어지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은 아니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틀어지는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경쟁이 그닥 민주당한테 그 해로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뛰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뛰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 당원들의 열망 이런 것들은 힘있는 4기 민주정부를 구성해달라는 열망으로 다 이게 모여지는 거여서 그게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렴 흔들림이 없다 이재명 중심 체제 그런 얘기거든요. 동의하세요? 전혀 저는 동의가 안 되네요. 이재명 대표가 흔들림 없이 다음 대권까지 출마할 수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겠지만 1심 판결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 야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변하는 게 뺏지단 정치인들이에요. 절대 변합니다. 이 뺏지단 정치인들은 그래서 민주당에 큰 변화가 올 것이고 그것은 정치 전체 한국 정치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렸잖아요. 여기서 짧게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 의원이 이제 통일이라는 게 굳이 필요하느냐 통일부도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인 통일의 이야기를 먼저 앞세워서 해봤자 이게 실행 가능성도 떨어지니 평화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평화 구축에 우선하자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한반도를 먼저 만드는 것 체제는 그다음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도 좀 앞선 발언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내부의 의견도 좀 있고요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과 지금 북한이 두 개의 적대 국가로 보고 있는 이 과정 이것에 대한 암담함 답답함들이 저는 이 표현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적대적 공정관계로 이 두 개의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반대한다 그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공정관계로서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것은 이 평화가 안착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체제를 통합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된 상태로 적대적 관계로 있는데 통일 얘기만 주구장창 해봤자 이게 과연 실험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제기인데 그것도 표현 수위나 발언은 물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남북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또 김정은 정권은 이제는 남한을 동포로 생각하지 않고 별개의 국가로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정은 정권이 지금 체제 유지나 생전에도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사실상 단념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해서 자기 체제를 연구하는 데 지금 급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를 임종석 의원이 거기에 상당히 동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왜 북한을 좋아해서 그런지 자꾸 북한만 찬성하고 북한 생각과 같이 하는데 저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민주당은 과연 자유통일을 우리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종석 의원과 같은 생각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되지 않은 얘기들을 앞서시는데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 그 부분들이 두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단락의 얘기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사 보고 사실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40초씩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만 위원장님 네 국민 여러분들 걱정이 많을 텐데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정책이나 인사나 모든 문제에서 정부 요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또 24일 회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도 뭐 공천개입이다 이런 얼토상토않은 소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기승전 김건희 이런 거 그만하시고 또 단의 그 향수에서 벗어나셔서 책임 있는 이 제1야당으로서 절대다수의 정당으로서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정부 요당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맞습니다 최 부원장님 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있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정부 국정여당 국정운영하고 있는 정부 요당이 성과를 내려면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이번 24일날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한다면 거부권 남발하지 말고 민심이 수렴되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것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과 내 주변에 관련된 비위 문제가 의혹이 제기된다고 그러면 한 점 의혹이 털털 털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뒤에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내부에서 그것들을 중에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뜨거운 토론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